네, 반갑습니다. 쌤입니다. 오늘 서울 황홍버스 컬렉션 이렇게 많은 촬영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이렇게 많이 넘어서 함께 땡기입니다. 오늘 할 수 있는 게 더 좀 기분도 좋고 여러분의 얘기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리할 수 있게 해서 기분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.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은 부분도요. 오늘도 정말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봄에 여러분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냈을 때 인사 먼저 하고요. 끝난 시간까지 이렇게 좋은 시간, 행복하게, 신나게, 즐길 바라보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결국 지금 이렇게 신논 분위기가 조금 아파질 수 있겠지만 lasci 보통 프랑스 기준빵 선분 전